아침 파도를 타러 가려봅니다. 아침에 파도가 부드럽게 올라오는데 크지는 않고 그런대로 재밌게 탈 수 있는 파도입니다. 1시간 정도 타볼 수가 있겠네요. 안개 속에서 어젯밤에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어섰는데 아침에는 바람이 울지 않네. 아침에 파도를 타러 나온 소포들이 바람이 울지 않네. 대단하네. 밤에 가리겠지. 아침 10분 이상으로 아침 10분 이상으로 수호가 크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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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가 크지 않았어.